안녕 3학년 친구들 수학 3단원 나누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교과서 56독을 펴세요. 오늘은 곱쌤과 나누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제 사과가 12개 있네요. 사과 12개를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사과의 수를 곱쌤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사과를 3개씩 묶어보면 4묶음이 됩니다. 따라서 식을 세우면 3국하기 4는 12라고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나누쌤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사과 12개를 친구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똑같이 나눈다면 나누쌤식을 써야 하죠? 식을 쓰면 12 나누기 3 3명에게 똑같이 나눠줘 봅시다.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나요? 4개씩 먹을 수 있네요. 따라서 12 나누기 3의 목숨 4가 됩니다. 이번에는 친구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줘 봅시다. 12 나누기 4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3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12 나누기 4는 3이 됩니다. 사과 12개와 3개의 식을 잘 관찰해 보세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규칙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문제에 바둑돌 15개가 있습니다. 바둑돌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바둑돌을 5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둑돌을 3개씩 묶으면 5묶음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이번에는 바둑돌의 수를 나누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15개의 바둑돌을 5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5는 3 이번에는 바둑돌을 3개씩 묶으면 5묶음이 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3은 5 곱셈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나누셈식이 완성되었네요. 곱셈과 나누셈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곱셈과 나누셈에 사용된 숫자들이 똑같은데 순서만 다르다는 점 혹시 찾아낸 친구 있나요? 와,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군요? 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셈과 뺄셈의 관계와 비슷해 보이네요. 즉, 곱셈과 나누셈은 서로 반대되는 식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교과서 57쪽의 문제입니다. 사과가 21개 있습니다. 사과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사과를 7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됩니다. 7 곱하기 3은 21 또는 사과를 3개씩 묶을 수도 있어요. 3개씩 묶으면 7묶음이 됩니다. 3 곱하기 7은 21 이 곱셈식을 나누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사과가 7개씩 묶음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사과 21개를 7개씩 나누면 3묶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나누셈으로 나타내면 21 나누기 7은 3 또는 사과가 3개씩 7묶음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사과 21개를 3개씩 나누면 7묶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나누셈으로 나타내면 21 나누기 3은 7.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과가 7개씩 3묶음이면 21개입니다. 7 곱하기 3은 21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과 21개를 7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됩니다. 21 나누기 7은 3 이번에는 사과를 3개씩 묶어 볼게요. 사과가 3개씩 7묶음이면 21개입니다. 3 곱하기 7은 21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과 21개를 3개씩 묶으면 7묶음이 됩니다. 21 나누기 3은 7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재생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57쪽의 사법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세요. 시작! 함께 풀어 봅시다. 16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를 곱셈식과 나누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2대씩 먼저 묶어 볼게요. 2대씩 8묶음은 16대지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8은 16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16대를 9대씩 묶어 볼게요. 총 8묶음이 되지요? 2를 나누셈식으로 나타내면 16 나누기 2는 8 이번에는 8대씩 묶어 보세요. 8대씩 2묶음은 16대입니다. 8 곱하기 2는 16 반대로 자동차 16대를 8대씩 묶으면 2묶음이 됩니다. 16 나누기 8은 2에 이렇게 두 가지 중 한 가지 정답을 골라 쓸 수 있네요. 에이, 또 다른 정답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나? 자동차 16대는 4대씩 묶을 수도 있어. 4 곱하기 4는 16이잖아? 따라서 2를 나누셈식으로 나타내 보면 16대가 4대씩 4묶음이니 16 나누기 4는 4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 에펜 정말 다양한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구나. 물론 1 곱하기 16은 16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는 99단을 9단까지만 배웠으니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잘 풀어봅시다. 귤이 모두 20개가 있습니다. 이를 곱셈식과 나누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귤이 4개씩 5묶음 있으면 모두 20개입니다. 4 곱하기 5는 20, 즉 귤 20개를 4개씩 묶으면 5묶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셈으로 나타내면 20 나누기 4는 5 또는 귤이 5개씩 4묶음 있으면 모두 20개입니다. 5 곱하기 4는 20, 즉 귤 20개를 5개씩 묶으면 4묶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누셈으로 나타내면 20 나누기 5는 4 이처럼 곱셈과 나누셈은 서로 반대되는 덧셈과 뺄셈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수학 익힘을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그럼 안녕!